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명을 하나 사용했습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가가호호는 아시죠? 집집마다는 뜻이고 공명선거대한당 원래 대한당이 개명을 해서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참 잘했어요. 아마 투표지의 순서가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이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 수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마 가나다 순선무화입니다. 가가호호가 가장 이렇게 앞서 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 그래서 이제 민경욱 전 의원 입장은 보수 우파진영에 계신 분들이 지역구는 국민의당을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을 찍어서 또 선거부적 문제를 근절합 시다 이렇게 아마 하고 지역구는 아마 사람을 내보내지 않을 모양입니다. 이 참 장명을 잘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또 비례대표 손을 많이 댔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조작을 많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어떻든 지금처럼 기성정당들이 다 이렇게 나라의 안의와 관련된 그런 공정선거문제를 다 깔아뭉개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가가호호 공명선거대한당을 만들든지 호호가가 공명선거대한당을 만들든지 선거문제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지금 사람들이 다 체면에 취했지 않습니까 열 번 열한 번 열두 번 정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역사적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2012년 재외국민투표 그 당시 는 국외 부재자 투표죠. 국외 부재자 투표로부터 시작해서 2016년 총선 2020년도 총선 2017년 대선 2022년 대선까지 밝혀진 거고 아마 이제 내일 정도에 2018년 지방선거에 전수조사가 아마 도착할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더불당 후보에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전국에 다 플러스값이 나오잖아요. 선거마다 그렇게 선거를 주물러 왔는데 이제 30여일 남은 4월 10일 총선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싶죠. 생각하고 싶은데 이제 과학을 훈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10번 11번 12번 정도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조작이 없을 것이다. 그걸 이제 과학하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선거마다 해왔는데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달에 조금 국민의힘의 그런 여론이 조금 좋아지니까 아 이번에는 안 할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참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또 그제 저녁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 홀랜드 네덜란드의 델프트 헤이거 라이던 이런 도시들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아주 유익한 그런 도시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그런 걸 보면서 첫 번째 이제 감탄이. 조상들이 진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구나.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을 저렇게 치수를 해가지고 나라를 저렇게 단단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게 하나 감탄사고. 두 번째는 구석구석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놨을까. 홀란이란 나라가 유럽의 다른 나라하고 달리 단단하지 않습니까 방문해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ml인가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 저마다 뭐죠 굉장히 사람들이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대부분 다 몰고 큰 자전거 앞에 여러분들 강주류가 있어가지고 애를 3명이나 싣고 엄마가 씩씩하게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암스테르담의 이름 KLM KLM이 러시아 상공을 가다가 아마 체제인 반군이나 뭐 그런데 아마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추락을 해가 전원이 거의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KLM인지 아님 말레이 항공인지 알 수가 없는데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다 조문하고 전국의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 타종하고 묵념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속해가지고 한 1,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진상조사 딱 끝내고 여러분들 딱 해결하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를 대하는 서구인들 실용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돈 달라 돈 달라 사고가 뭐 터지고 싶어 터집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있어가지고 먹고 살만큼 됐지만 의식은 아직 멀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멀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선거마다 해왔는데 이번에는 안 한다 그걸 제가 무속적 사고다 주술적 사고다 희망적 사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적 사고는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죽도록 뭡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안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 씨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고 운동권 출신으로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3선 의원이 됐으니까 영원히 할 수 있었다고 보겠죠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냥 초등학생도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누군가 손을 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추구장창 뭐죠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인생 본인의 영화가 오래오래 갈 걸로 봤죠 불과 여러분들 뭡니까 한 3, 4년 만에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오명을 어떻게 벗어날 겁니까 본인이 뭐죠 1차 경선하고 2차 경선의 결과가 너무 다르니까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과다 통계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과다 합리적 사고로 납득이 안 되는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당권을 딱 쥐고 있는 사람들이 뭐죠 그냥 만졌으면 그냥 만진 걸로 끝난 거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나라가 좁고 반도에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식견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짧아요 그 시야라는 것이 좁고 협소하고 협량하고 이제 평생 동안 그 오명을 어떻게 갚을 겁니까 사람들 내리 속에 지울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때거지로 뭡니까 하태경 씨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가 가지고 야 니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다 기억한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야멸차게 그렇게 나이도 있고 아니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불난 집에 뭐 구체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금시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제 문화일보의 사설을 통해 가지고 국힘당이 이번 총선에서 쉽지가 않은 게임을 한다 그런 사설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신문을 잔잔히 보니까 국힘당이 법략 세력들의 협공을 당해 가지고 뭐 이런 그럴싸한 그런 설명을 한 그런 국힘당 위기론 같은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그냥 근사한 이유를 하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사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증폭시키고 근사한 이유가 없으면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사건만 만들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심하게 할 건지 아니면 좀 적당히 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한 2년 정도의 행적을 딱 이렇게 제가 보면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관찰기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당신이 뭘 할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왕좌왕 좌왕 우왕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의사들을 때려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한판 승부를 벌리는 건데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수미일관되게 제가 보는 관전평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참 평화롭고 소득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그런 이제 스웨덴이 3월 7일 날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의 중립국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냉전 하에서도 친소나 친미 쪽에 전혀 속하지 않는 그만큼 북구 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이 소련의 평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도 오늘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국제관계라는 것이 그냥 스스로 보호할 수 없으면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한다는 것이 뭐 자유를 뺏기는 것일 수도 있고 재산을 약탈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복속당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면 스스로를 보호할 정도로 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항상 복속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은 낭만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 세계는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의사 정원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관에 맞설 수 있는 미는 없습니다 민간인들은 그래서 모든 칼자루를 다 정부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의사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경제연구소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정치의 영향력이 크고 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누군가 반대 의사를 피력하게 되면 채무조사로서 압박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의사들이 무슨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왜 워낙 이 나라에서는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잔잔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